이곳은 농막입니다. 삼문고박이 6 벅축이고요. 일층 높이가 2,20m 입니다. 그리고 벅축 높이가 1,90m 이에요. 위에다 서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. 이쪽 벅축 밑에 보시면 화장실이 들어가고요. 2m 짜리 싱크대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쪽 사단에 벅축을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설치가 될 겁니다. 이쪽에는 앞방이 표시되겠죠. 방이 여기 하나, 저기 하나, 2층이 하나 됩니다. 더 위에 1층 옥상에가 테라스가 설치될 예정이에요. 벅축에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테라스가 설치가 되고요. 여기가 외부 계단이 설치가 될 겁니다. 여기 올라오셔서 이쪽으로 갈 수 있고, 이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. 여기는 같은 구조인데 1m가 더 큽니다. 2m가 더 깨도 방이 훨씬 넓겠죠? 같은 형식인데 1m가 더 큽니다. 여기는 3x7입니다. 가격 따위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. 대부분 많이 선호하신 분들이 3x7를 많이 선호하시네요. 아리나임무 굉장히 세차라 금랜 드시가요 아리나임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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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랜카 말할게 후랜카 하가지만 적었잖아 후랜카없잖아 후랜카 없어요 후랜카 시중했어요 이게 아름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